갓 초선 여름 비례대표니까 그만큼 이제 때 묻지 않게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모두 발언입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전문인데 어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공의에 대해 간단한 처치나 안내를 하는 사람이며 교육이 가미된 보조적 신분일 뿐이고 의로의 주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상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전공인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의 척추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작주와 같은 대학병원의 의사인력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에서 80%를 담당해온 의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야간 당직을 쓰고 주간에 당직을 쓸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겁니다. 한국의 병원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야간 당직을 쓰고 주간에도 뭡니까 36시간 연속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간 당직 쓸 수 있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공의들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헛발질 길로 가고 있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전공의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전공과목의 수련이 국가 미래의 의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윤 정부에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응급의료위기도 붕괴도 아니고 경증의 응급실 찾는 국민이 문제고 스스로 전화해서 정상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군의관을 찻줄해서 민간병원으로 파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온갖 정치인들의 응급실을 찾아 무려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을 점검하지 않더라도 현장 의료진들이 몸을 갈아 넣어가며 알아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더 괴롭히지 마시고 제발 자기 할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개혁신당은 응급실 갈 줄 몰라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을 사람 없어서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방문이 2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2번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세트장 같은 응급실 한 번 돌아보더니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답니다. 위대한 영도자 동지 현장 지도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한 소리와 카메라 앞세운 쇼 대신에 수십 년간 현장이 절규해온 법적 보호와 숲과 정상 하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꼬집는데 이주영 의원이 지금 의료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석이 두려운가 봅니다. 민간 병원들에게 각 보건소에서 강제 음무 개시 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는 알 바 아니고 추석 2박 3일만 정부가 욕 안 먹게 버티면 어떻게 될 것 같나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심혈관, 뇌혈관이 터지고 특히 추운데 여러분들 이게 많이 발생하죠. 온갖 호흡기 바이러스가 장글에 눈길 교통사고며 낙상까지 중환자들이 무수히 언급실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실과 중환자실의 성수기가 곧 시작됩니다. 정부는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언급실이란 문을 불만 밝혀 억지로 열어두어도 이미 붕괴한 혁심 의료의 울타리는 벼랑 끝에서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는 최대한 추석 여러분들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는데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의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추석이 끝나고 나면 탈진해가 사표 던지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데 겨울을 더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높게 이 부분을 사는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현장을 열려면 방문하든지 간에 현장 상황이 어그러지고 악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의료파국의 비용 청구수는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받게 되겠죠. 그거는 미개봉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증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에 현직 의사를 맡고 계시는 구리님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정협의체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의정협의체가 구성조차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전공의가 그 과를 전공하는 이유는 그 과에서 전문의를 지득하게 되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숙관은 낮고 법적 민사 형사 책임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정합의체는 정치인들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져야 되니까 의사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생아가 20만 이하를 돌파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의사가 5천 명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400명이 아니고 신생아 40명당 의사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신생아 40명당 간호사 4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한의사 치과의사 방사성과 물리치료사 등이 40명당 2명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의 여러분을 태어나는 인구 40명당 총 7명의 의료파트너가 생기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40명이 돈을 벌어 가지고 7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로.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현재 출생아 20만 명 가운데 간호대 정원이 2만 3천 명입니다. 10분의 1인 겁니다. 10명 가운데 한 명이 지금 간호대 의원인 겁니다. 신평원은 의사소득을 매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평원 자료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의사평균이 4억 원이다. 이게 매출 자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산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생아가 20만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20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의사가 5천 명이니까 40명 신생아 40명당 의사 1명 신생아 40명당 간호사 4명 신생아 40명당 한의사 치과의사 방사성과 물리치료사 42명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제가 어느 의사 편을 덜 의향도 없고 정부 편을 덜 의향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경제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원배분 돈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성향이 좀 강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 신생아 한 명이 의로 관련된 의사 1명 간호사 4명 한의사 치과의사 방사성 물리치료사 2명 총 7명을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부양할 겁니까 의사 여러분들 임금을 그냥 후려쳐가지고 한 4분 1로 만들어요 과학적은 거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주는 거가 이런 우둔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의사 문제는 수의 문제가 아니고 배분 문제인 거죠. 여기 이제 현직 의사분인 구리님이 이번 추석 지나고 나면은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추석 연휴에 풀 당직을 서면서 기존의 언급의학과 의료진들 전문의들이나 배후 진로과의 전문의들의 체력이 다 소진될 겁니다. 과로가 더욱 심해질 겁니다. 많은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너무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른들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의사들이 뭐 4억을 번다 3억을 번다 이런 문제도 신평원 자료가 매출 자료를 가지고 소득 자료를 둔갑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지만 그건 살펴봐야 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숙가가 제한되어 있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보험조로 내는 것이 본인 부담금이 딱 정리가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아마 신평원 관련된 그런 인력들에 돈이 많이 배출이 되겠죠 관조직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자 저 뜻은 정부는 극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도